안녕하세요. 오늘은 페루세우스와 메두사 2편으로 아테나와 포세이돈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와 조각을 보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테나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제우스의 첫번째 부인인 메티스 사이에 낳은 딸로서 메티스가 임신했을 때 아내 메티스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메티스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아테나는 제우스 뱃속에서 태어나고 다 자란 후 아버지 머리를 뚫고 태어납니다. 전쟁과 지혜의 여신으로서 창가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 낳은 아들로 태어난 직후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크로노스 막내 아들 제우스가 태어나는데 어머니가 제우스를 몰래 숨겨서 자라게 됩니다. 청년이 된 제우스는 크로노스 아버지에게 구토하는 약을 먹여 그동안 잡아먹었던 형과 누나들을 다 토해내게 합니다. 제우스가 중심이 되어 형과 누나들과 힘을 합하여 아버지 삼촌들과 전쟁하여 승리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 셋이 세상을 나누게 되는데 하데스는 땅을 차지하여 지하세계 저승을 맡았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제우스는 하늘을 맡았습니다. 포세이돈 상징은 삼지창 트라아이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가 아테네로 불리는 신화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 아테네라고 불리기 이전에 시민들은 도시의 수호신을 선정하여 수호신의 이름을 도시의 이름으로 결정합니다. 최종 경합은 아테네와 포세이돈으로 결정이 됩니다. 신들은 결정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신은 시민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제안하고 많은 시민들이 선택한 선물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사람들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생각하여 삼지창을 들어서 땅을 가르니 분수가 나와서 물을 만들어 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꽂으니 한 그루 나무가 되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올리브가 됩니다. 근소한 차이로 아테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나의 도시 아테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신의 선물이라 하여 지중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테나와 포세이돈은 연인관계였습니다. 비록 연인일지라도 자기가 피한 것에 화가 나서 포세이돈은 아테나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당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메두사를 만나게 됩니다. 메두사는 괴물이 되기 전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포세이돈과 메두사는 아테나 신전에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테나가 알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포세이돈을 벌하고 싶었지만 강력한 신이기에 벌할 수는 없었고 메두사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메두사의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하게 되었고 메두사를 보는 사람들은 돌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두사는 오케아노스 강 근처 동굴 속에서 살게 됩니다. 메두사는 세 상둥이 자매 중 하나입니다. 바다의 노인 가운데 하나인 바다의 신 포르키스와 그의 누이 케토 사이에 태어났으며 강한 자를 뜻하는 스테노, 멀리 나는 자를 뜻하는 에우리알레, 지배하는 자를 뜻하는 메두사, 이 셋을 고르곤 자매라 합니다. 그리고 고르곤 자매에게는 언니 셋이 있는데 셋이 눈이 하나이고 이빨이 하나인데 서로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고 그라이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메두사가 사는 곳은 오로지 그라이아이만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페루세우스가 메두사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과연 만날 수 있을지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